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 제가 지금 이 밤에 지금 한 11시가 넘었거든요. 지금 여기서 꼴뚜기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. 여기는 타코마라는 지역의 그 바닷가인데 여기는 이렇게 피어 선착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피어가 있어요. 부두가 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그 불을 펴 놓고 LED 라이트를 크게 이렇게 밝게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지금 꼴뚜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한국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외국 분들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오늘 제가 크리스가 한번 와 봤습니다. 지금 이렇게 불빛이 있는데 저기 이렇게 이렇게 노랗게 불빛이 있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많이들 잡고 계시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겨울 정도 되면은 한국 분들이 많이 낚시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과연 오늘 크리스가 꼴뚜기 낚시를 성공을 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 지금 비가 좀 오고 있어요. 갑자기 비가 좀 내리는데 비가 와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이 불빛을 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발전기를 들고 오셔서 거기에 전력을 이용을 해서 지금 LED 같은 이렇게 큰 불빛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소리가 되게 크죠? 어마어마합니다. 소리가 지금 잡는 거 한번 볼게요. 여기 보이시네요. 꼴뚜기 잡는 거죠. You just catch it? 나이스. 와, 4 of them? 네, 이게 꼴뚜기입니다. 미국말로는 스키지라고 하는데 이증어가 막 올라옵니다. 이제 이제 엽고 있습니다. 이제 엽고두요. 지금 엽고두요. 내 영혼은 아저씨, 내 영혼은 아저씨, 제가 열고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. 이제는 엽고두요. 저는 엽고두요. 이 엽고두요. 여기는 정말 conditi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리스가 오늘 잡은 꼴뚜기입니다. 꼴뚜기 보다는 크고 한치 종류인 것 같아요. 오늘 잡은 꼴뚜기입니다. 지금 한 30분 동안 한 열댓마리 이상 더 잡은 것 같아요. 지금 떼로 몰려다녀서 지금 순식간에 한 열댓마리 잡았습니다. 얘는 왜 이렇게 불었지? 얘는 복원줄 하나 봐요. 오늘 저녁거리는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저녁이 아니죠. 내일 볶음 요리랑 데쳐서 먹을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. 지금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퀴드라는 한치 종류? 꼴뚜기라고 하는데 여기 분들은 지금 꼴뚜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새벽 2시까지도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. 저는 지금 오늘 비가 와갖고 지금 옷이 좀 많이 젖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제가 잡은 꼴뚜기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잡은 꼴뚜기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